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2016년 시집 강매 논란으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주중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노영민이 20대 총선 불출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시집 강매 논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전 의원은 2015년 10월 30일 지역구인 청주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자신의 시집인 하늘 아래 딱 한 송이의 책값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북콘서트 이후엔 의원회관에 단말기를 가져다 놓고 책값을 결제해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명의를 빌려 거래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당시 노 의원 측 관계자는 피자를 시키면 배달원이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 결제한다. 그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수준이 비슷하며 한심한 수준입니다. 특히 노 의원의 시집은 시판되지도 않았는데 제작 부수가 8천권에 달했습니다. 시집을 제작한 출판사 관계자는 우리는 책만 만들었고 판매는 노 의원 측이 알아서 했다며 당초 5천권을 노 의원 측에 납품한 뒤 북콘서트 직전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 3천권을 납품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추가로 구매한 책은 소장용으로 실제 판매량은 5천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시집 판매 마진을 50% 계산해도 5천권을 판 노 의원은 2천5백만원 가량을 거둔 셈입니다. 자신의 의원직 권력을 이용해서 시집 강매를 한 건 명백한 직권남용죄입니다. 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 노영민 시집을 문재인은 생각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인용해 트위터에 당당하게 글을 썼습니다. 이런 자가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또한 노영민은 과거 2010년 10월 당시 민주당 시절의 아들을 당 소속 국회 부의장실 4급 상당 비서관으로 채용했었습니다. 아들 취업은 아버지인 노영민 의원의 부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좌진 경력이 없는 20대가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를 입었습니다. 노 의원의 아들은 취업의 논란이 확산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건 한두 번이 아니며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8월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자기 편을 변호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질문부터가 거짓말입니다. 표 의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한 차례도 없었죠? 라고 말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2017년 9월 3일 보도가 나왔으며 역대 최강 폭발력을 보였으며 미국이 일본 시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3.3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핵실험 위력을 5차 핵실험의 다 6배 규모로 파악했습니다. 1톤짜리 TNT 폭약을 5만에서 6만개 터뜨리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큰 핵폭탄을 아무렇지도 않게 쏘고 있는데 표창원은 핵실험 ICBM 발사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번도 없었다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노영민은 좋다고 웃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런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수준이며 양심도 없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일삼는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속히 많은 국민들이 거짓으로 가득찬 종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아 깨어나길 바라며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몰아냅시다. 이상입니다.